이거봐 쟤라야 앉아봐봐 귀여워 귀여워 쟤라야 엄마한테 말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앉아 너무 귀엽지 얼굴 다 팔자라니까 귀여워 귀여워 사랑하는데 간식 안 줘? 엄마한테 간식 달아 엄마한테 간식 달아 엄마한테 간식 달아 주지 뭐 사랑하는데 별걸 더 팔아 다섯 개나 줄게요 다섯 개나 준대요 아 천천히 기다렸다가 줘요 그래도 나 그런거 못해요 이거 뭐야 예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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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나한테도 보여줄까? 응 옷인지 뭐하나 입혔겠지 뭐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제롱아 어디가 제롱아 어디가 제롱아 어디가 선배 제롱아 그래 나 근데 완전 완벽하게 계사했는데 제롱아 제롱아 진짜 귀엽다 어머 제롱아 너 약간 믿기지 않네 야 제롱아 끝나는 이제 너 귀여운 거 하도 많이 봐서 별 감옥 없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근데 실수 이거 봐 제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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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담비다만 껴놓을까 약간 사이즈가 커 담비는 이런거 담비야 담식이 아이씨 관심이 없네 있어봐 있어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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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봐 있어봐 담비야 은근히 얼굴이 조그만데 그게 생각보다 조그맣네 제롱이보다 얼굴이 조그맣네 제롱이 구별한다 아 귀여워 담식이 야 제롱아 담비 어때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거 껴서 어 형부 보고 보여줘 그럼 환장하겠다 환장하지 그냥 얼굴만 봐도 날마다 담비 보고 환장하는데 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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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장 봐봐 아 아 아 하하하하 그래 그러고 다니봐 담비야 너 귀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끈이 걸리니까 왜 나 위로 올려줄게요 하하하하 귀여워 야 담비야 봐봐 라이언킹같다 야 담비야 냠냠냠 찾아봐 야 이렇게 끼고 있으라고 보고 배워 하하하하 저거 같아 가오나씨 그거 하고 쓴거 같아 가오나씨? 어 그 가오나씨처럼 이렇게 쓰고 가 가오나씨처럼 너무 조보탱인데 하하하하 제롱 이렇게 딱 가만히 있자 어? 담비 와서 배워 담비야 봐봐 어때 어? 담비야 어때 대단하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롱아 가자 제롱아 너 이제 가 응 보여줬으면 됐어 아이고 귀여워 하하하하 제롱이 어? 담비 여기가 가면 돼 이제 응 어? 어때 담비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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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간식 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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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g 온